고생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이게 참 문제는 문제인데 아이고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그게 제일 핵심이라는 거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그런 의미에서 왜 마을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처음 위원장도 맞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어떤 자꾸 대안 그러니까 좀 뭐하긴 합니다만 추구해야 할 방향이 하나겠죠? 네 저도 뭐 계속 이제 뭐 정말 대안교육 이런 걸 얘기하다가 이제는 대안교육도 크게 효과를 못 낼 것 같고 그 제도가 이렇게 어디서 걸려갖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거대한 이제 이 체제 이렇게 굴러가는 정말 룸먼 체제가 입시 위주로 굴러가고 있고 모든 엄마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종속도 있죠. 엄마들이 정말 이제 그 특히 그 굉장히 성과주의적인 엄마들 엄마들도 이제는 옛날 엄마가 아니잖아요. 다 어릴 때부터 입시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로서 관계를 맺는 성향보다는 아이를 매니저하고 CEO 같은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 엄마들이 이제 거대하게 사교육 시장과 이 체제를 끌고 가니까 이쪽에서 어떻게든 틈새를 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대안학교 쪽은 역부족이고 다시 삶의 그야말로 현장의 마을에 가서 이웃 공동체라든가 방과 후 학교라든가 해서 아이가 그냥 기존 학교에 다니더라도 방과 후에 와서 아저씨들하고도 만나고 자기가 어차피 이제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저희가 자랄 때처럼 헬만 헬세를 읽고 날라서 아래서 깨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했지만 얘네들은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게 아니고 지속가능하게 살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고향을 안 떠나고 지금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오히려 부모님이 어떤 식당을 갖고 있다든가 건물 갖고 있다든가 네. 게스트하우스를 갖고 있다든가 건물 이렇게 돈만 받는 건 좀 그러하지만 어떤 식의 노동과 함께 모여서 사는 일본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삶인 거예요. 조용하고 행복한 네. 안정된 삶이라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망하더라도 조용하고 괜찮게 살아질 수 있는 어떤 방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결국 굉장히 재난이 계속 일어날 테고 엄청 기후변화나 이런 문제 보면 심각할 텐데 이때 이웃하고 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웃끼리 서로 싸우고 그게 마을 공동체다. 네. 층간소음 그것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사실 나온 거예요. 층간소음 살인을 한다. 네. 그리고 차 잘못 운전하다 보면 막 살이 날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막 거의 적대와 혐오가 끝까지 차올라 있는 상태인데 더 이상 삶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우정과 환대의 시공간에서 살 거냐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당신부터라도 나부터라도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고 아이들 돌잔치 때 떡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 엘리베이터를 타는 아이하고는 친해서 저는 가끔 선물도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사실 우리 개개인을 버티게 할 거거든요. 이런 삶에서. 청량제잖아요. 그렇죠. 버티게 하는 거죠. 네. 버티게 하는 거죠. 살아내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막 성장의 시대가 아니고 버텨야 되는 저성장도 아니고 사실은 몰락기잖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 몰락기를 어떻게 견디고 버텨낼 거냐 거기에 이제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같이 할 동료가 필요하고 마을에서. 네. 그리고 그런 장소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 지금 근대 초기에는 공간을 막 부유하면서 다니면서 새로운 걸 개척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장소성을 얘기하는데 어떤 장소에 정을 붙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족의 개념도 좀 변화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옛날처럼 대가족이나 확대 공동체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핵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딱 맞는 가족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잖아요. 이사 다니기 쉽고. 네. 공장이 여기에 많이 늘어나면 다 서울로 올라와라. 뭐 이렇게 하면 딴 데로 보내고. 그래서 핵가족은 정말 인간적인 삶을 풍성하게 살기에는 좋지 않은 굉장히 안 좋은 체제에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사춘기에 반항을 한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독특한 핵가족에서 나오는 양상들이거든요. 대가족에서는 사춘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네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대가족 그리고 마을에서 확대가족. 네. 아이들이 자기랑 연이 맞는 사람하고 친하게 몰려다니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을 버텨내게 한다. 힘을 준다. 그럼요. 그런 어떤 가치를 새롭게 찾고 발견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 네. 그런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그래도 이 책에서 청년들한테 제시하시고 계신 것 중에 청년 자치, 청년 협치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만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얘기한 거는 청년들이 지금처럼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지만 지금처럼 그 말을 100번을 해도 이 친구들은 다른 게 안 보이면 그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최소한 죽지는 않는다라는 안전망이 필요하다. 그 안전망의 내용은 기본소득. 기본소득. 네. 사실은 저는 청년 수당, 배당 이런 것도 필요한데 실제로 청년 연구를 해보면 저는 청년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위의 세대들한테. 기성세대한테. 당신들이 굉장히 노력했지만 사실은 지금 지구가 이렇게 최근에 빠르게 협약을 하긴 했지만 우리 봄에 살 수가 없잖아요. 공기도 공기청정기 없으면 못 살고 몰도 사 먹어야 되고 이렇게 끔찍한 세상을 물려준 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손해배상을 하고 이 망가진 세상을 니네가 낫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상 전환을 하지 않으면 지금 문제는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들한테 기본소득 한 달에 몇 십만 원이라도 이렇게 좀 해주는 거는 어찌 보면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계속 지금 이 불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책에서 우동사라고 우리 동료 사람들이라는 팀을 소개를 했는데 이 친구들은 70만 원으로 모여서 살아요. 한 달 70만 원으로. 근처에 지하철 가는 곳에서 사는데 어떻게 하냐면 계산을 굉장히 훌륭하게 해서 한 달에 20만 원만 내면 10년 동안 돈을 갚으면 연립주택을 살 수 있는 식으로 가고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사 날 필요도 없고 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여서 살면서 이때도 모여서 산다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알아서 살아요. 어떤 사람 돈을 많이 벌고. 따로 또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돈을 많이 벌면서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냥 한 달에 70만 원만 벌고 살겠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석사까지 한 친구인데 이 공개 쪽으로 저희가 이제 같이 생태주택 짓다고 꼬셨는데 아직은 안 하겠다고 빵 굽는 게 더 재밌다. 그래서 빵 굽는 굉장히 열심히 굽는 재미난 친구를 만나서 두 명이 열심히 하면 한 달에 70만 원은 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고 그전에는 굉장히 요리하는 게 관심이 있었는데 김밥을 아주 맛있게 해서 70만 원어치만 팔고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여기 인력과 같은 거 만들어서 인사동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그런 친구들도 궁금한 석사하고 외국의학도 갔다 와서 다 때려치우고 그걸 하잖아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 친구들은 어떤 면에서 여유 있을 때 전환을 하는 거죠. 자기 몸의 변신을 하는 거죠. 그게 혼자는 약이 힘든데 모이니까 또 되더라. 그런 거죠. 그리고 7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떤 면에서는 제가 여기서 강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사실 그걸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면 되냐. 70만 원이면 되는데 그때는 어떤 조건이냐면 남과 같이 살 수 있어야 되는. 문제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기존에 대량 생산된 아이들은 남과 못 살고 소비로 스스로를 즐기는. 만족만 추구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은 200, 300만 원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그런 직장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저는 빨리 그런 다른 삶에 그래서 70만 원으로 사는 친구들 중에 결국에는 저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거나 재생에너지 문제를 풀거나 지금 우리의 불안 문제를 풀거나 그런 친구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속에서 나온다. 그 속에서 나오죠. 여유가 있고 느긋하니까. 그런 친구들이 빈둥이라는 카페도 만들고 빈둥거려야지 알파고하고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알파고하고 우리 다른 거는 우리는 정말 자궁에서 나와서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슬퍼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는 존재잖아요. 죽지 않는 존재가 좋을까? 부러울까? 저희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할까? 그러니까 뭘 다 바꿔끼고 알파고가 되고 싶은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하겠죠. 기성세대들은 의무로라도 청년 기본소득 이런 거 고민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면 그 청년들 속에서 스스로 모여서 자치와 협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나갈 것 같아요. 진짜 미래에 새롭게 대응하는 새로운 창조를 그들이 할 수 있다. 그들에게 그럴 수 있는 여유를 주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지금 청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유명한 리타드 세넥 같은 사람은 협동이고 장인이 되는 거다. 지금 우리는 다 누리뭉실 입시 공부만 하는데 그건 아무 자기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죠. 뭔가 굉장히 잘하는 거.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굉장히 깊이 있게 어릴 때부터 파면 한 번 그 수준에 가면 모든 일을 그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장인이죠. 네. 그거를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몸으로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요즘 프레센스라는 책에서도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서핑을 해봤다. 거기를 파도를 탈 때 몸을 올리기가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어려워할 때 선생님이 그냥 너가 탔다고 믿어라 했을 때 딱 탔잖아요. 그 경험이 삶의 많은 위기마다 살아난다는 거죠. 저도 굉장히 등산을 많이 했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데 아기 낳을 때 계속 등산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기를 낳으니까 하나도 별로 괴로운 걸 모르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걸로. 몸이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는 거의 입시 교육에서는 안 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앞으로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협력적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어떤 창의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합해서 협동과 장인.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의논하는 거. 그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전부터 대안학교, 대안적 삶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런 운동을 쭉 펼쳐오셨는데 지금 21세기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확 가는 것 같지가 않고 자꾸 추춤되고 뒤로 가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요새는 정말 이게 많이 난감한 상태죠.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안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항상 그냥 사과나무를 심자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래간만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시대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삶, 이게 다일까? 물음표 던져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